음악 32살 직장인 남성 장세진씨 출근에 앞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화장대입니다 스킨, 로션은 물론 잡티를 없애주기 위해 바르는 비비크림에 자외선 차단제까지 16개의 제품을 바르고 나니 준비가 끝납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남 간에 외모적인 부분을 먼저 많이 보다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식약처가 최근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한 화장품 개수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평균 13개를 썼습니다 27개를 쓰는 여성의 절반만큼을 쓰는 겁니다 쓰는 제품도 자체로와 선크림을 바르는 남성이 50%를 넘었고 5명 중 1명꼴로는 수분크림이나 에센스, 비비크림 같은 미용 제품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들도 직장에서 남성들이 보습제를 뿌리거나 수분크림을 바르는 모습을 이제는 일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요즘에는 남성들도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관심을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거부감이 든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장품 외에도 피부 마사지나 레이저 치료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됐던 미용 영역에도 남성이 중요한 소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마지막аже